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과우를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1월 21일 날 서울 여의도 KBS 신간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의 그런 부분은 그런 사례에 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국민과의 대화를 기다리는 국민들 가운데서는 문 대통령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또 보고 진행된 이후에 여러 여론을 수렴하게 되면 참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자신의 은행을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저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문 정권의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경인해온 정의당의 수석대변인도 서명 브리핑에서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총평이 아주 그냥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임기 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5년 동안 심화됐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책임이 전혀 없는 그런 대화였다 이렇게 총평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제1야당의 논평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더라도 국민의힘 대변인 답변에도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아주 여과 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선사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란 최소한의 기대도차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 방송으로 문 대통령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동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대통령 답변에는 귀를 의심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고통받는 상황인데 도대체 대통령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대변인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오만과 반상식, 반이성, 반시장적 정책으로 국민들이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준 문정권 5년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으로 일관된 그런 국민과의 대화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그런 같은 날에 지금 한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각 보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한 이래로 월세를 일부라도 내는 거래가 기존에 3, 4만 건에서 무려 5만 6천 건으로 늘어나고 말았다 물론 이 통계는 1월부터 11일까지를 집계한 것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말한다 저희 해설은 무주택자의 주거비를 폭등시키고 전체 시장을 뒤흔들어서 자산축적의 기회를 박탈하고 개청이 등의 사닥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 바로 문정부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지난달 123만 4천원으로 1년 전 112만원에 비해서 10% 올랐다 그런데 이 10%가 작은 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평균 통계가 10% 올랐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가 50% 넘게 급등한 사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전시의 매물 부족과 종부시의 인상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9%로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것이죠 소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그 선한 의도와 관계없이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정작 문 대통령은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켜 놓고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펼집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인기말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발언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참 차갑습니다 시민S님은 거짓말을 어찌저리도 맛깔나게 잘 하시는지 원 이해 불가입니다 시민M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주택시장의 안정세라고 말씀하시네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B님입니다 집값이 안정세라고요 대통령 옆에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 찾아내서 먼저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D님은 어느 별에서 살다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웃기는 일도 유분수입니다 아무튼 연구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모든 방송과 신문의 하단의 대통령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난리법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의 압도적인 의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밀어붙이는 끝판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문정부가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 실패라는 것이 예상치 못했다면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정책이라도 어떤 정책이 전혀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대차 3법은 정말 반지성 반이성 반합리 그리고 반상식 반시장 반이론 반경험 그 어떤 것에 견주해 보더라도 부작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으로 예상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런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냥 듣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오만한 정부였다는 것이죠 돈을 몇 푼 먹는, 뇌물을 얼마 정도 받아 먹는 것은 정책 실패가 끼치게 되는 비용에는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셈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책 실패라는 게 이렇게 겁나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한 세대 전체를 집을 갖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미련하지 않으면 그런 시행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체 없는 겁니다 한 번 구우면 끝까지 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자체도 없는 거죠 얼마나 참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넘겼던지 사실 문정부에서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게 거의 정말 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문정권 시즌2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가 찬 일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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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